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에 와여 연료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노리고 있습니다. 여인들을 존경하고 덜 봐주는 고상한 더덕기풍에 확립된 우리나라에서는 연료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릴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에 깊은 관심을 덜리고 있습니다. 오늘 국제 라인의 날을 맞으며 선녀를 데리고 장기도 두고 박수질도 하면서 시식을 한테를 보내니 기분도 좋아지고 한결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. 국제 라인의 날을 맞으며 선녀를 보내니 기도합니다.